변화하는 기업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거 팔아먹다가 2천만의 싸이월드가 넘어간 거예요. 도토리 팔아먹는 재미예요. 그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화하지 못한 거예요. 불교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아트만과 공에 대해서 아트만, 어떤 실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뜻이고 이게 실체의 유무 이렇게 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사실 인도 철학의 거의 반은 먹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불교도 계속 이 얘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게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한 거 쉬운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싸이월드가 문 닫는 뉴스가 있었어요. 싸이월드가 문 닫는 뉴스 그 싸이월드가 한때 2천만이었어요. 가입자가 2천만 아무도 안 놀래네 2천만은 무진장 대단한 거예요. 싸이월드 그러니까 2천만이면 완전히 삭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완전 애들 빼놓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2천만이면 이게 지금 십몇 년 전에 2천만이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풍이 문거죠. 광풍이. 그게 싸이월드예요. 이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도토리 팔아먹고 이랬다고 도토리 도토리 팔아먹고 뭐 거기 들어가면 거기 이제 집 같은 거 장식하고 뭐 이런 야리한 걸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방문자가 몇 명이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로 하면 구독자 몇 명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라 그래서 이걸 싸이월드 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완전 망했거든요. 재작년에도 뭐 망했어요. 이거 뭐 망한지는 좀 됐는데 작년에 이제 완전 끝난 거죠. 완전 끝난 거죠. 그리고 싸이월드 말고 네이트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전부 네이트가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이트라고 하는 검색 포탈이 있었어요. 네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네이트온이거든. 네이트온 이 네이트온도 엄청난 걸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가 휴대폰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얘기에요. 옛날 얘기에요.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비쌌어요. 전화요금이 비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자를 넣기 시작했다고. 이 문자, 이 놈들이 그러니까는 SK나 뭐 이런 데서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문자의 요금을 그러니까 전화요금을 비싸게 매이고 문자요금을 좀 풀어줬었던 게 사실은 비대면에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시원이라 비대면 문화의 시작이라 이제 코로나가 결정타를 주긴 했지만 그래서 애들은 계속 이제 그 문자 예전에는 R이라 그랬잖아. R R이 있어야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문자가 준 효과가 엄청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SK텔레콤 거였습니다. 이게 SK텔레콤 겁니다. 원래는 이게 다 나중에는 이제 분사되고 망하고 어쩌고 어쩌고 했지만 SK텔레콤이 한때를 주도했었던 거야. 이거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주도했었던 거야. 그런데 전화를 통화요금에서 요금이 비싸니까 요금이 비싸니까 문자를 사람들이 썼다고요. 문자를 썼다고요. 아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자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그 당시에 막 보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뭐 비네 안 비네 뭐 옆에 버튼이 눌러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문자도 상당히 비쌌죠. 문자도 비싸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네이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싼 문자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핸드폰에서 보내면 이제 비싸니까 이거를 더 싸게 만든 거지. 더 싸게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이게 문자가 얼마나 돈이 많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봉헌사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문자를 보내는데 지금도 문자 요금이 1년에 1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까 공지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문자 그래서 문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다들 그렇거든요. 모든 아마 비슷한 데서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단체로 못 보내요. 그리고 그걸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게 또 이 양반들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중에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해야 되거든. 뭔 뜻인지 알죠. 근데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 그냥 공지만 해주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톡방은 누가 만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대답하지 마시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 이거는 그냥 공지용이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몇 십 명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사람 숫자 많으면 불가능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자를 완전히 대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보내는 문자는 돈이 안 드는데 단체로 이렇게 뭘 공지하거나 기업식으로 하면 그 돈이 많다고. 그 돈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효율적으로만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대박이 날 것 같기는 해요. 대박이 날 것 같기는 해. 근데 저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카카오가 아닐까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뭐 카카오 채널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걸 완전히 커버해내지 못한 거야. 커버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가 비싸니까 이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배력을 보면 전화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고 이만큼은 아니지만 카카오톡도 거의 한 90 몇 프로는 겹칠 거예요.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성공을 하니까 나중에 그걸 잡으려고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졌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 카카오톡이 시장 지배자가 됐죠. 시장 지배자가 됐죠. 그래서 시장을 지배해 버리면 다른 게 뚫고 들어오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네이톤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을 써서 문자 비용을 줄이는데 이것도 공짜는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공짜는 아니었었어요. 뭐 그렇게 갔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수익이 되고 여기서도 수익이 되니까 얘네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차라리 저때 좀 비싸게 팔아먹고 나왔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을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 입장에서는 잘 될 때. 근데 그것도 시기를 놓친 거지. 그러다가 어떤 놈이 나타난 거냐면 방금 얘기했었던 카카오톡이 나온 거지. 카카오가 나왔지. 카카오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카카오가 우리 일상에서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 문자를 무료로 만들었지. 얘네가 문자를 그냥 푼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 무료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는 일반인한테는 개인한테는 문자는 다 무료잖아요. 문자 돈 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얘네가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얘네가 날아간 거고 그다음에 문자가 무료가 된 거예요. 얘네는 필요가 없어진 거지. 이게 더 귀찮은데. 이게 이게 돈을 받으니까 돈 절약하려고 이걸 썼었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공짜인데. 공짜인데. 그렇게 해서 문자를 무료로 해줬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자보다도 오히려 똑같은 공짜라도 문자보다도 카카오를 더 쓰지. 왜냐하면 이쪽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얘네가 공짜가 될 때까지 그때 얘네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익숙해진 거지. 그렇게 해서 한번 뒤였어요. 이건 망했고 이거는 뒤였어. 뒤였어. 그러니까 얘네가 다음에 뭘 시도했냐면 전화 공짜를 시도했다고. 카카오 전화. 이래서 전화 공짜를 시도했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얘네가 갑자기 전화 공짜를 해줬어. 그전에는 전화가 요금을 냈어요. 기억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처음에 문자는 상당히 버텼어. 그러다가 얘네한테 시장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골로 가겠다 싶으니까 얘네가 전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그냥 무료로 해준 거야. 그래서 인터넷 전화는 잘 안 써.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냥 전화는 이 전화를 쓰고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전화를 쓰고 문자는 카카오를 써. 그렇게 이중체제로 된 거야. 이중체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 기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업의 추세를 잘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체의 돈을 매기지 않고 그 자체의 돈을 매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광고를 가지고 돈을 매기겠다.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옥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다 비슷한 시장이에요. 얘네는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매겨. 그러니까 카드 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 구조는 카드 회사랑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소비자한테 직접 매기지는 않는데 파는 놈한테 수수료를 매겨. 맞죠? 그 구조예요.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는 구조는 팔고 사는 놈한테 매기지 않아. 이게 팔고 사는 놈한테 매기지 않고 그냥 거기다 광고를 입히는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올려서 지가 하는 거야. 둘 다 지네 상품을 팔지 않아. 지네 상품은 없어. 그런데 얘는 그냥 광고만 붙여서 먹고 사는 상황이고 얘는 거기서 삥을 뜯는 구조거든요. 이게 덜 진화한 방식입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아마 이게 버티면 얘네도 넘어갈 겁니다. 누군가 무료 시장을 만드는 놈이 나올 거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나중에 광고 붙여서 먹고 살겠지. 그 놈이. 그런데 카카오가 생각한 거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카카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를 못 바꾼 거예요. 이게 못 바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꿔야 될 적기에 얘네도 그렇고 얘도 문자에서도 끝까지 못 바꿨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카카오가 핸드폰 요금도 공짜로 해줬고 그러니까 전화 요금도 공짜로 해줬고 문자 요금도 공짜로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에만 요금을 매겨. 데이터에만 요금을 매겨. 저 데이터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그냥 다 저거 될 거예요. 내 생각이 안 틀리면 정액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무료 무한 데이터. 이러면 저게 다 없어져. 저 뭐냐면 저게 다 없어질 거야. 와이파이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와이파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와이파이 같은 걸 계속 설치해야 되는 게 데이터에 요금을 매기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거 다. 이거 잘못하면 통신시장 자체가 다 날아갈 겁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 자체. 이런 식으로 버티면 다 망할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 지구 중심에 지구 주변으로 해가지고 위성을 6만개인가 7만개인가를 쏴 가지고 전체를 커버해서 전부 다 인터넷이 그냥 자유롭게 되는 걸 만들겠다. 위성으로다가 막바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지구 건설하고 있잖아요. 전에 내가 한번 낚였잖아. LG유플러스. 뭐라고 광고했냐면 전국적으로 LTE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월정사에서 샀더니 되긴 개뿔이 돼? 안 돼. 광고는 뭐 전체가 된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산에 가봐 그게 되나.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산은 시골이잖아. 거기에 기지구 건설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4G에서 5G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또 기지구를 다 말뚝을 갖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걸 대체해서. 이해가 되죠? 위성으로 하면 하늘에서 조지기 때문에 그 속도나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산이든 뭐든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땅 속만 커버하면 그러니까 땅 속만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아마 거의 다 될 거예요. 땅 속은 방법이 없고 위에서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막을 가든 외국을 가든 로밍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한 방에 다 조져버리겠다는 거야. 그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먹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더 빠른 속도에 더 싼 요금으로다가 걔네는 한번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냥 반으로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싼 걸 하지. 아니 속도도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어디 장애 되는 데도 없고 지금은 오지라고 해도 5G라고 해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다니면 5G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5G라고 요금만 팔아먹고 이것들이 더 비싸기만 해놓고 실제로는 4G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진짜 뜨면 얘네 우리나라 통신회사 다 날아갈 겁니다. 우리나라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단물 좀 빨다가 요것도 데이터도 빨리 풀어야 돼. 안 풀면 아마 끝날 겁니다. 걔네가 이제 데이터 무제한에 한 2만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때려버리면 저거 못 버텨요. 말뚝 박는 놈은 이길 수가 없어. 위성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전 세계를 상대로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해 봐. 돈이 되지요. 그건 돈이 돼. 그리고 그거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일반 작은 기업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를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기업들이 망한 이유는 사실은 돈이 되고 있으니까 그 수익 모델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얘네도 문자를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냥 카카오 때문에 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문자에 돈 매기고 있었을 거야 이것들이. 100% 돈 매이고 있었을 거라니까. 그런데 카카오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기업 방식을 제시한 거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간 거거든요. 따라가면 망합니다.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기업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거 팔아먹다가 2천만의 싸이월드가 넘어간 거예요. 도토리 팔아먹는 재미에. 결국은 넘어간 거예요. 그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가 지금같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게 입장료 때문에 그래요. 입장료 때문에. 입장료 때문에.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장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 숭요억불 상황에서 정부의 삥을 뜯기고 있었어. 불교가 계속 뭘 공출을 해라. 뭘 해라. 종이를 뭘 만들어 와라. 차를 만들어 와라. 뭘 계속 이렇게 은행을 가져와라. 이렇게 계속 삥을 뜯기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큰절들이 유지가 됐어요. 큰절들이 유지가 됐어. 그런데 입장료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장료 수입이 있으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생력을 잃지.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무능한 사람들이 주지로 들어가요.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나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주지에 못 들어갑니다. 주지를 줘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입장료가 있으면 거기에 주지가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돼. 그래도 관계가 없어. 그 입장료 수입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절을 운영하는데 큰절이 해. 큰절이 해. 그게 1년에 10억이 들어. 10억을 신도한테 받아내려면 5만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신도가 또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리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로 10억이 들어오잖아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이 주지가 될 수 있었던 코드가 뭐냐면 입장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입장료 사찰들은 이게 무능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한테 줄을 서는 방식으로 주지가 된다고. 이게 불교가 망하게 된 한국불교가 지금같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능력죄가 아니고 눈치죄로 바뀌는 거죠. 이제 줄 서가지고. 아니에요. 큰절도 예산이 많은 절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한테는 그거 감당을 못해요. 네가 1년에 10억씩 만들어야 돼. 그 절을 운영하려면 네가 주지를 하려면 보통 사람 못 들어갑니다. 끊어줘도 주지를 끊어줘도 손 들고 나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야 저거 거기에 행사가 존많겠어요. 머리만 돌리면 계속 행사해요. 개신교가 지금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걔네 입장료 안 봤잖아.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기본 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변화의 기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올라가고 난 뒤에는 얘네는 실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골로 가는 거예요. 얘네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특정한 게 없어요. 손 안 대는 것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은행도 하고 뭐 택시도 하고 내가 택시 할 때도 내가 알아봤어.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근데 얘네가 무슨 뭐 복지단체도 아니고 미쳤어. 택시기사를 위해서 그걸 다 깔아주겠어. 개인적으로는 그게 처음 카카오택시 이런 게 깔릴 때 저건 정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같다.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정부에서 해줘야지. 저거를 민간에 맡겨놓으면 시장 독점 상황이 되면 결국 아니 민간에서는 이은 추구를 해야지. 그걸 뭘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택시도 만들고 지금 택시가 돌아다닙니다. 별 방법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택시기사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카카오를. 그렇지만 안 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야. 이제는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는 그러니까 일단 뿌려놓고 먹는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구글도 그렇고 저 뭐야. 요즘은 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을 써요. 일단 판부터 키워놓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는 거지. 그리고 얘네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광고나 붙여서 삥을 뜯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기업은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망하는 겁니다. 뭐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행만 해봐. 네가 뭘로 먹고 살 건데? 남방불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를 팔아먹고 있는 것 뿐이지 팔아먹는 구조는 똑같아요. 또 다른 데가 있는걸 정말вал. 우선 판매는 4.